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또 이번 시간에도 완전 어질어질한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 하나만 봐도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주작이다 아니다 둘 다 똑같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글이 쉽게 말해서 여자들의 일배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니와 댓글들 그렇게 서로 티키타카 주고받을 때 말투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봅시다 제목 혼인신고 없이 식 올려서 일단 추기금으로 빚부터 갚고 바로 파혼을 하겠다는 여자 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야마방 빡친다 그런 거겠죠 야마가 돈다 신혼여행 가기로 했는데 남친이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직장생활 못하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뭔 말이야 나는 수영강사야 신혼여행 가서 한 열흘 정도 일 쉬기로 했고 아 그리고 남친은 공무원이야 나는 사실상 큰 수영장이 아니라 유급 휴가 아니라 무급 휴가야 남친은 공무원이야 남친은 공무원인데 신혼여행 휴가 같은 게 나오나 봐 따로 한 보름 정도 14일 정도 2주 정도 그렇게 빼더라고 휴가 몰빵해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직장생활 못하지 이 말 너무 짜증나거든 내가 예민한 건지 좀 봐줘 이렇게 길게 쉴 수 있는 날도 잘 없어 눈치 보여서 쉴 때 좀 쉬어 자기도 수영장 다니면서 너무 길게 쉬면 다른 강사들 눈치 봐야 돼 할 수 없잖아 눈치 봐야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갑자기 뭔 애인이야 가지 말자규 그런 식으로 하려면 직장생활 못하지 아 뭐 어쩌라는 거야 좀 짜증나려고 하는데 그럼 뭐 어떡할까 신혼여행 아예 가지마 어? 나도 짜증나려고 하네 가지 말라니 극단적으로 말하노 아니 그럼 눈치라도 보고 가야지 뭐 그런 식으로 하려면 직장생활을 못해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뜻을 이해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냐 뭐 어떤 반응을 원하는 건데 그럼 뭐 연차 써가지고 한 달 내내 쉴까? 아니면 그냥 일대로 치고 평생 쉴까? 아 됐어 진짜 뭔 개소리야 이게 아 이 정도만 봐도 뭐 많이 어지럽습니다 아래는 댓글 아니 여시가 무급 휴가인 거 감수하고 가겠다고 하는 거 아냐 지금? 아니 왜 지가 난리야 남친이 말을 그지같이 하는데 이 결혼 꼭 해야 돼? 저 말투 뭔데? 아니 왜 저렇게 말을 해 사람 기분 나쁘게? 야 남친 말하는 거 진짜 이상하다 졸라 웃기네 끌 끌 끌 끌 왜 저딴 말을 하는 거야 뚫린 입이라고 말을 막 하네 그런데 신혼여행 가는 부부치고는 대화가 너무 살벌하다 일단 남자가 말을 잘못했어? 막말을 했네 아니 내가 봤을 때 남자가 꼬투리 잡고 싶어가지고 날지 하는 거 같은데 눈치 보더라도 이때 가야지 뭐 이러는데 에? 그럼 사회생활 못하지 이 소리가 왜 나와? 어? 대가리가 빠가야? 남자놈 가르치고 앉았노?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가 답을 내보든가 주둥이면 처 살아가지고 나불대고 있어 짜증나게 아이씨 그지같네 저게 뭔 소리야 카톡 보자마자 화딱지가 확 올라온다 그지같아 어머 저런 말투가 남친이라고? 와우 아우 진짜 싹퉁 바가지네 그러게 가르치려고 드네 사람을 아우 걔 정뚝 떨어져 남자 미친 거 아니야? 그리고 뭐야 원래 저렇게 사투리 쓰는 사람이야? 일배야? 원래 사투리 써 내 남친이 신혼여행 오래가기 싫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? 여행경비랑 여시가 무급이고 그래서 말이지 아니야 어차피 돈 따로 따로 귀야 여시야 파혼하자 자기 여친한테 저딴 식으로 말을 하는 놈이 무슨 희망이 있어 완전 너를 아래 사람으로 보고 있잖아 파혼해 아니 그 10일 합의된 거 아니야? 어? 뭐가 삔토가 상해가지고 절 알지야 14일 쉬는데 열흘 갔다 오면 딱 좋은 거 아닌가? 그래서 지가 원하는 기간은 며칠이래? 뭔데? 뭘 원하는 거야? 너 결혼할 거야? 그 결혼 꼭 해야 돼? 뭔데? 남자가 무리해가지고 연철을 쓴 건가? 어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럼 뭐 뻔하네 줄이고 싶다 이거네 아 저런 말투를 쓰는 사람도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구나 뭐라는 거야? 그지 같아 아니 갑자기 자기소서 평생 쉴까? 이 소리가 왜 나오는 거야? 아우 남자 그지 같아 파혼해라 안 돼 그 부조 받아가지고 빚을 갚아야 하거든 그래서 파혼은 못하고 일단 식 올리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파혼해보도록 해볼깽 다들 감사 감사 아니 갑자기 이건 또 뭔 개떡같은 소리여 식 올릴 돈 아껴서 빚 갚는 게 낫지 야 너 파혼하지도 않을 거면서 센 척하지 마라 에? 이게 또 뭔 소리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? 여시야 너 어디 가는데? 유럽 가니? 결혼 생활하면서도 평생 무시받을 것 같은데 여시야 저 카톡 하나만 봐도 평소에 여시를 무시하는 태도가 딱 깔려있는 거 다 보여 어? 넌 왜 이걸 모르니? 그냥 얘는 내가 가르쳐야 하는 존재 답답한 존재 이게 기저에 깔려있어 말뽀에 보면 알 수 있지 아 크크크 진심 결혼 왜 하는 거야 눈치 봐야지 뭐 어쩔 수 없어 저 부분이 남친 상황이 저런데 저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수가 틀렸나 봐 뭔 말이야 난 이거 야마 돌아가는 방에서 본 것 중에 역대급이라고 생각해요 야 공무원이면 일반 다른 직장인들보다 더더욱 눈치 안 봐도 되는데 저런 인간이랑 식을 굳이 올리겠다고? 뭐 니 스스로 팔짝 꼬겠다는 거 안 말리긴 안 말리겠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은 해봐라 나도 공무원인데 뭔 개소리야 이건 그냥 여시를 꼽주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사람이지 다른 강사들 눈치 봐야 함 이게 본인 얘기 같은데 본인이 눈치 보이나 봐 지금 아래는 다른 사이트 반응입니다 댓글 1번 야 짤만 보면 남자가 완전 거지 같은데 여자도 여시여시 이러는 걸 보니까 그냥 뭐 끼리끼리네 제발 백년해로 해라 2번 나도 남자지만 솔직히 이건 남자가 시동을 건 게 맞죠 물론 축의금으로 빚 갚는다는 여자도 만만치 않지 어쨌든 서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저 나이가 차서 억지로 하는 결혼이고 또 그런 와중에 여자가 무급효과로 길게 노는 꼬라지가 보기 싫다 이거요 아 물론 내가 말을 이렇게 해도 절대 축의금으로 빚 갚고 튀겠다는 년 이런 편들어주는 거 아니다 3번 미친 처음엔 다들 공감하고 편들어주다가 축의금으로 빚 갚고 파혼한다니까 어리둥절하는 거 개웃기네 파혼하지도 않은 가스 한 척 넣은 후 와 푹 찌른다 정말 4번 이게 정령 주작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말이지 끼리끼리 잘 만난 건데 우리가 응원을 해 줍시다 5번 아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남자는 신혼여행 휴가를 14일이나 가면 눈치가 보여서 힘드니까 조금만 줄이자 이랬는데 여자는 눈치 보면 뭐 어때 어쩌라고 이렇게 말투가 나오니까 서로 서로에게 화가 난 거네 끌 끌 끌 끌 끌 뭐 끼리끼리 잘 만난 거 같아요 절대 파혼하지 말고 평생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 방생 안 된다 내 댓글 나 진짜 이 두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진심이야 절대로 방생하지 말고 서로 아끼며 살아라 평생 6번 나도 여자지만 나도 여자지만 저렇게 극여초 같은 글은 항상 비논리적이야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이 말 너무 짜증나는데 지금 내가 예민한 거야? 내가 이상한 거야? 맨날 이런 식이고 또 달리는 댓글도 마찬가지 논리적이거나 1층 같은 느낌은 아예 하나도 없고 작성자도 그래 자기 마음에 드는 댓글에만 답하는 것도 너무 그지 같아 내 댓글 속 끝 어? 네 의견 따윈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일단 나한테 공감해줘 이겁니다 끌 끌 끌 끌 7번 보통 주작 같은 거 하면 내용 연결이 완벽하거든 근데 여기는 저 남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점에서 주작이 아닌 것 같아요 끌 끌 끌 그렇지 통만 봐도 그래 윗부분이 다 잘려버렸잖아 주작이라면 시작부터 쫙 나올 텐데 지금 이렇게 최대한 자기 유리한 걸로 만들기 위해 다 잘라버렸지 즉 주작이 아니다 이겁니다 8번 흠 솔직히 짜증나는 말투긴 하지 9번 어이구 그지 같은 것들 자기는 동족 탈주할까봐 악착같이 헤어지라는 거 개 짠하고 웃기네 10번 처음엔 100% 남자가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래에 달린 댓글 보고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거 누가 범인이야? 뭐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지구 평화를 위해서 두 사람이 꼭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? 파이팅! 감사합니다